해구 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준순주는 허한 것을 보안다. 1. 문드러지게 으깨어 누룩과 쌀을 같이 섞어 보통술을 빚는 방법대로 빚는다. 2. 마시면 양기를 도와주고 정술을 이롭게 하고 냉기가 뭉친 것을 파해주고 크게 포해주어 사람을 이롭게 한다. 조리법 1. 문드러지게 을깨어 누룩과 쌀을 같이 섞는다. 2. 보통술을 빚는 방법대로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 모실탈 2. 긴我們的という改革